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오늘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은 저희가 아침에 양지사가 들어갔습니다 양지사 양지사 종목이 들어갔구요 이 양지사 종목은 아침에 저희가 시작과 그러니까 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드립니다 미리 확실한 종목을 한 종목만 집어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매매가 가능하시면 저희가 전부 다 알려드려요 전부 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찍어주는 종목을 가감하게 배팅을 하시면요 이 배팅한 만큼 먹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가볍게 나왔구요 오늘 또 저희가 또 이 방에서 수익이 나오신 분들은 커피도 다 쌓아드립니다 쌓아드리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시면 되요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요 최고 10% 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양지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최고 거의 10% 까지 나왔구요 저는 한 5% 대 정의했습니다 실제로 회원들한테는 거의 뭐 7% 7% 8% 부터 해서 사인이 나갔고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가 있어요 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양지사 예 다 수익이 나왔습니다 거의 7% 나왔죠 7% 때부터 뭐 자율 매도 실현을 시켰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는 아침에 매매할 수 있다 한미글로발은 어저께 수익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어제도 수익이 나왔고 오늘도 확실하게 또 수익이 나왔죠 한미글로발 이거 얼마에 끝났나 그 종가도 또 괜찮게 끝났네요 이거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다 아침에 매매가 가능하셔야 되요 아침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아침에 쉽게 수익 딱 내고 바로 그 다음에 빠져서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종가 배팅은요 오늘 저희가 어 종가 배팅도 오늘 수익이 나왔죠 5성 첨단 소재 나왔습니다 종가 배팅은 정확하게 매도 가격 다 알려드립니다 요것도 뭐 따라 하시면 되요 예 따라 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 또 미국 fmc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주가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자 혼자 하시지 마시고 어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저희 단체방에 들어와서 예 단체방에 들어와서 하시며 지금 현재 어 제2의 코리아 se 말씀드렸던 코리아 se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예 같이 하실 수 있는 종목 바로바로 알려드리구요 아침에 정말 확실한 종목 배팅을 해야 되는 종목 바로 알려드리니깐요 같이 하실 분들은 어 010 826095 사이로 어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건 검색식도 드리니까 요거 일석이조입니다 예 같이 하실 분들은 아침에 나는 매매 가능하다 근데 나는 아침에 시간이 없어 그러면 오후에 하시면 되요 오후에 오후에 하시면 되요 오후에 오후에 종가 배팅이 또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이건 시간 정확하게 3시 19분에 딱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나는 종가 배팅 하고 싶다 그러면 종가 배팅 하시면 되구요 자 5성 첨단 소재 지금 또 급등하고 있죠 지금 거의 상한가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리딩을 다 도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어 틀리지 마시고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뭐 잘한다 오래됐다 다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 개인하고 아니 기가 외인 세력 못 따라갑니다 그냥 주식하면 다 잃는다 보셔야 되요 그냥 그냥 다 잃는다 보셔야 되요 그러니까 세력방에 들어와서 하셔야 되요 5성 첨단 소재도 지금 완전히 급등하죠 여러분들께서 혼자 있어 틀리지 말고 제발 틀리기 전에 꼭 합시다 정말 제가 제일 안타까운게 1월달 작년 12월달 하셨던 분들 결국엔 다 틀려서 연락옵니다 5천만원 하신 분들 1억 하신 분들 전부 다 10분의 1로 반에 반투막이 나서 이제 복구 좀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옆에 있으면 진짜 뒷밤마에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렇게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저는 저 혼자 갈게요 이렇게 잘난 척 하시는 분들 결국 연락 다 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인증도 해드리고 추천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큼 이렇게 시초가 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만 초대받으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세요 오늘 5성 첨단 소재 저희 절반 수익 냈습니다 절반 수익 냈고 절반 또 가지고 있죠 절반 또 가지고 있고 지금은 현재 완전 급등 중입니다 연락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잡아먹는거 아닙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저런의 찬스를 지금 드립니다 지금 오시면 저희 제2의 코리아 SE 고민하실 필요없는 제2의 코리아 SE 들어갑니다 요거 빨리 알려드릴테니깐요 코리아 SE 오 좀 빠졌죠 저는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코리아 SE 지금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깐요 빨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10-826-0942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출뚝 자막지